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같은 경우에 자동차 견적을 내는 사람인데요 또 자동차 리뷰도 찍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좀 엉뚱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꿈을 꾸어서 제가 이제 복권을 사서 긁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닌데 제가 어제 아 개똥을 밟았습니다 개똥을 개똥을 밟아서 꿈에서 밟은 게 아니라 진짜 개똥을 밟은 거죠 그래서 개똥을 밟으면 복권을 사라 복권을 사봐라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제가 복권을 어제 똥을 밟았고 어제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원짜리 하나하고 천원짜리 하나 샀습니다 두장 될놈은 두장 사도 되고 안될놈은 200장을 사도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두장 샀는데 한번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행운 그림 두개가 모두 일치하면 당첨인데요 일단은 프라이즈 얼마가 오 10만원 10만원짜리 하나 있구요 오 10억짜리 하나 있구요 2천원짜리 하나 있구요 그리고 오 1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4천원짜리 아 요거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예 1천 1백만원 아 1천 1백만원 오 이거 특이한데요 1천 1백만원 천만원이 아니고 천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숫자 두개가 일치하는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하고 이거 반지네요 아하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괴 아이고 이거 또 안되고 헐 오 여러분 2천원짜리 됐습니다 2천원짜리 이야 2천원짜리 됐습니다 2천원짜리 예 이거는 본전 그리고 1억원짜리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짜리 아 안됐습니다 목걸이하고 구두하고 매치가 안되고 4천원짜리 4천원짜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4천원 왕관 왕관 아하 이거 안됐네요 안됐어요 아쉽습니다 1천 100만원 목걸이 아 그래도 본전은 했네요 2천원짜리 하나 맞췄습니다 2천원짜리 본전 하나 했고 그리고 또 제가 1천원짜리를 하나 넣었습니다 1천원짜리 1천원짜리도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천원짜리거든요 요건 이제 최고 당첨금이 5억짜리 였고 아까전에는 최고 당첨금이 20억짜리 이건 1천원짜리 인데요 행운 숫자를 한번 자 한번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 1천원 어 천원짜리 됐네요 천원짜리 이거 끝인가요 2천만원 4 5억원 7 아유 아까워라 9 3 2천만원 아하하하 예 아 그래도 개똥을 밟은 덕분인가요 이렇게 개똥을 음 밟아서 인가요 그래도 본전은 했습니다 3천원 투자에 3천원 본전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좋은 꿈을 꿨을 때 한번 좋은 꿈을 꾸거나 뭐 또 좋은 일을 현실에서 당했을 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예전에 이제 연예인 나오는 꿈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나오는 꿈을 꾼 것보다 좋네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됐는데 오늘은 이제 본전 칭근했습니다 네 하하하하 예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좀 제 자신이 웃기네요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복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하나 퍼복해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어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아 구독자 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 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 뭐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음 지금 구독자가 만명이 넘었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 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첫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구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 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람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목록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싼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